카페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넌, 난 여태 널 찾았는데 기다렸는데 작은 강도에서 안녕하세요 아, 머리 아파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늘요? 여덟, 여덟 시 여덟 시 아, 원래 딱 30프레임 맞춰 올 수 있었는데 저게 처음 와가지고 이때는 처음 와봐? 네 처음 와봐서 환승 고기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 놓쳤어요 어머, 맛있겠다 콩나물 치킨 아, 오빠 저 메이크업 언제 할 거냐고요? 나도 궁금했을 텐데 무슨 메이크업이야? 아, 오빠 굳이 침이 떼지 마요 메이크업? 어, 영평하기 전이잖아요 어, 훨씬 더하기잖아요 앞머리도 짜리기 전에 어, 언제 올릴 거야? 메이크업을 너무 어렵게 하셔가지고요 어? 형편집? 아니야, 형편집 형편집이에요 형편집이에요 입술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 피부에 딴 데 뭐 블러셔나 뭐 블러셔나 어, 야채 곱창 어, 야채 곱창 아, 시끄데 남자나 한번 찍을게요 저 이미지 좀 일단 오늘 쪽으로 야채 곱창 이제 완전 가을 날씨인데 그래도 아직은 낮에 햇빛이 너무 쎄서 매우 덥습니다 진티에 긴바지예요 짠 아 더워요 나 그대가 너무 좋은데 말하고 싶은데 용기가 많네 나 그대가 너무 좋은데 어? 노래 나와요 어? 뭐 거네? 아 내가 노래 언제 들었지? 이제 뭐 보러 가요? 이제 뭐 보러 가요? 잘 나오는데? 그렇네요 오 오늘 색깔이 너무 예쁜데요? 날씨 색깔이 우리는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어디 가고 있나요? 이태원 레스토랑 골목으로 가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가나요? 레스토랑 갈 리가 없죠 아 짜증나 골목을 구경하러 갑니다 골목을 구경하러 갑니다 그렇군요 그만 찍을 때 팔 아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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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тому 고맙습니다 할ини heroes 너 찍는 거 아니라니까 건물이에요 건물 찍을 거야 아 왜 그대 민망하게 이제 뭐해요? 촬영까지 캐야죠 네? 내가 듣기만 케밥을 먹는다고 막 죽었는지 하나도 안 돼 진짜 케밥을 먹으러 보나 봐 아 날 찍었다니까 저거서 잡았어 이태원에 먹으면 케밥을 먹어야겠다 이태원 프리덤 후 후 예 예 오 오 오 오 오 오 파 떼박 손 아이스 깻잎 크 wel Lia clip même 말해주겠어 새로운 세상 그곳을 말해봐 그 안에 있어 또 사람도 있어 세계가 있어 신났다! 너무 맛있어 도착을 해보치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 그건 너? 너무 맛있어 좀 망신다 그리고 눈이 띄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야야야야야! 초밥. 됐어! 피곤해! 야왁야왁. 야왁야왁. 야왁야왁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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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켄다 나. 이즈bag, 콧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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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짐 아... 아... 응 그... 응 ㅋㅋ 뭐지 ㅋㅋ 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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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오버그 오버그 알 사리 차들어가는게 본이요 사리 차들어가는게 본이요 머리는? 머리는 오늘 다.. 아직..무! 버스를 찍어야 되는데 나는 아우 시원하다 시원하지? 시작! 남산에 올라갑니다. 남산에 온 적은? 됐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여름에 왔습니다. 남산에 왔다가 발을 삐었습니다. 다시는 남산에 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또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10분 Francis. 저녁? 오, 누구야? 비쌔 체리쿠터 이따 가는 길을 보러 가고 돌아봐봐 햇볕이 잘 드는 그 어느 곳이든 잘 놓아두고서 한 달에 한 번만 잊지 말아줘 물은 모자란 듯하게만 주고 차가운 모습에 무심해 보이고 가시가 돋아서 어둡게 보여도 걱정하지마 이내 예쁜 꽃을 피울 테니까 이내 예쁜 꽃을 피울 테니까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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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프 Storm 아프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곳은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 유명한 곳입니다. 아 진짜 하고 싶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가자고 하는 그런 호라잇들 이런 거 약간 이렇게 뭐라 하실까요? 적 있어요? 소녀나라 인사도 소녀나라 인사도 진출 이렇게 써서 붙여줘 여기가 나가면 이렇게 써서 붙여줘 이건 야채우 이런 거 같이 써도 붙여줍니다 이렇게 써버린다 그냥 한 쪽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붙여줍니다 이곳은 가슴이 못먹고 너만 따로 가는 길 손에 난 자꾸 더는 빨라져 넌 너와 둘이서 돌려놔 왠지 좋은 데로 가는 길이야 어디라도 난 좋은 걸 바람이 분다 녹는다 햇살은 부서진다 공기가 살다 참 좋다 청춘은 또 빛난다 반짝여라 젊은 날 반짝여라 내 사랑 늘 거닐던 이 거리 그 익숙한 다정함 고개를 돌려보면 네 옆얼굴 나도 모르게 웃고 쟤미 있었어? 네 봄 먹으러 갈거야 야호 이런 그림 보다 이 액자가 진짜 신기하다 그치 와우 소금 그리고 하늘 오이버 고기 소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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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기억해보고 컵송이 유명해 컵송이 컵송 그거 왜요? 동영상 이게 요새 유행하는 동영상인데요 이게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데? 아니 이거 컵송인데요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거거든요 근데야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컵이 너무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컵이 너무 쬐끔해 이게 뭐야 아 컵 큰 거 좀 네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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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